자 첫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예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랑기포는 당시 조명연합군이 나오죠. 조명연합군 그리고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기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나왔네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암기가 뭐 약간 필요한데요. 전체 기간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1기, 2기, 3기 그리고 휴전 이후에 4기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암기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외워보도록 해요. 먼저 1기 하게 되면은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외가 들어와가지고 부산부터 우리 지도를 가지고 쉽게 생각을 해보자 한다면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한양까지 쭉 밀리는 과정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부산 그리고 충주 그리고 한양까지 이렇게 밀리는 과정. 부산에서 이제 패배가 있죠. 정발장군이 사망을 하게 되고 송상환이 죽습니다. 충주 탄금대 전투가 되죠. 유명한 전투인데 탄금대에서 이제 신립이 사망하죠. 그리고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선조원은 도망가죠. 지도에서 보면 선조원은 여기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도망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영화에 나온 거 아니야. 광회를 데리고 이제 네가 왕이다 그랬다 그래요. 분조를 하고 조정을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분조를 하고 선조원은 우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2기 이렇게 밀리니까 원래 일본군 생각은 뭐예요. 육지로 가게 되면은 바다 쪽에서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등장해요. 이순신이 등장을 하죠. 이순신하고 김시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전쟁 순서나 좀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옥에서 죽었으면 옥사당했다고 그러죠. 저는 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옥사당한 김시민 이렇게 하면은 이는 제목이 반격이에요. 일은 뭐라 그럴까 밀림 그럴까 밀리는 거죠. 부산부터 한양까지 밀립니다. 2번 반격입니다. 옥사당한 김시민 이렇게 외워주시면 굉장히 편해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한산도대첩이 굉장히 유명하죠. 영화에도 최근에 개봉한 거 한산. 하객지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둘러싼다. 하객지는 원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육지 전술이지. 이거를 바다에서 한 거는 이순신이 처음이다. 라고 그래요. 김시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진주혈전이 있죠. 김시민이 사망하게 됩니다. 김시민이 사망했다.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보급을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선조가 도망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조명연합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평행론. 논인데 우리 두음법칙을 이용해서 논으로 적어봐요. 평행론. 무슨 과학이론 같죠. 과학이론의 명칭 같죠. 평양성을 탈환을 하게 되고 행교대첩이 나옵니다. 유명하죠. 인물이 누가 있어요. 권율이 있죠. 그리고 논계의 희생까지. 여기도 지역이 어딥니까. 논계도 진주예요.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휴전협정이 한번 있게 되죠. 조명연합군이 나온 이후에 휴전협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휴지기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은 더 쉽습니다. 실직 명로인데 내용은 처음에 이제 칠천량 해전이 나오죠. 칠천량 해전. 여기서 누가 나와요. 원수. 원균이 나오죠. 원균이 다 말아먹습니다. 미쳐버리죠. 하고 이제 외군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외군이 북상을 해요. 칠천량에서 패배를 하고 하지만 누가 나와요. 직산전투. 조명연합군이고 직산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영랑해전. 이것도 이제 영화로 나왔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내용이죠. 맨 마지막인 노량대전에서 노량대첩이라고 할까요. 노량대첩에서 이순신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미스터리가 있더라고요. 이순신이 사실은 막 사망하지 않았다. 가족들을 또 데리고 여길 다 참여를 했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가서 잘 사셨다. 이런 내용도 있죠.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밀림. 2번 반격. 4번. 4번도 보면 제목을 하나 붙여줄까요. 마무리라고 붙여주겠습니다. 1번 밀렸다. 한번 복습해봐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밀렸다. 부산부터 위로 쭉 밀리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다.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있다. 한양까지 밀린다. 그래서 의주로 선조가 피난을 갔다. 2번 반격입니다. 반격은 인물로 기억을 해요. 이순신과 김시민. 이순신 하면 어렵지 않다. 옥사당한 김시민.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순신하고 김시민이 반격을 하게 되고 3번 조명연합군이 나옵니다. 평행론이라고 했어요. 과학의 이론 같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행주대척. 권율이 나오고 권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논계의 희생. 논계의 희생은 의외로 좀 안 나와요. 그리고 휴전을 하다가 4번 마무리를 하자. 쉬었으니까 마무리해야죠. 칠천량 전투. 원수 같은 전투죠. 원균이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직산 전투. 육지에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바다에서도 승리해야죠. 명랑대첩에서 12척의 배로 다 쳐부숴버린다. 마지막에 누랑대첩. 물 끝으로 임진왜란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정지해놓고 외우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보다 간단하긴 힘들어요. 이게 기본적 틀이고요. 이 이외에 육지에서 의병장들 몇몇 몇몇 1번 봅니다. 김상영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거 병자호란 때입니다. 좀 재밌는 거는 김상영이 그렇게까지 중요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눈검에서는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어요. 김상영의 강화도 순절하게 되면 병자호란이다. 원래 인조때 정명호란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근데 고려시대에 최후가 어디로 도망가요? 강화도로 도망가죠. 딱 버텨가지고 짱박혀가지고 싸우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제 강화도로 다 피난을 가고 근데 병자호란때는 강화도로 일부는 피난을 갔는데 왕은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는데 약간 늦어가지고 못 갑니다. 강화도로 들어가려다가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이때 김상영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거는 외워둡니다.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지만 한눈검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2번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정명호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봉수 이건 이제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죠. 3번 최형이 홍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최형은 이성계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왕때 홍산전투 고려 말에 이야기가 나왔네요. 4번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진주대첩이죠. 우리 오른쪽 보면 이순신하고 김시민이 있잖아요. 이순신 옥사당한 김시민 이렇게 외우자고 있어요. 이게 또 진주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름 김시민 옥사당한 김시민 우리 반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밀리고 이후에 반격을 하고 조명연합군이 등장하고 쉬다가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외워놓았으면 좋겠어요. 이종무가 적의 근거인 스시마를 정보를 했다. 세종 스시 3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틀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다.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답사계획서 OOO의 유접과 역사의 무를 찾아서 고구려비 충주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죠. 타평리 7층 석탑 창동리 마예여래 그리고 탄금대가 나왔습니다. 충주의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사망을 하게 되죠. 음진왜란에서 1기 밀림 밀림이라고 이름 지키기가 좀 그런데 밀림이라고 지었어요. 부산에서 밀려가지고 충주 그리고 한성까지 함락이 됩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 과정이죠. 부산 충주 한성이 이렇게 밀렸다. 부산에서 누가 죽여한가 정발하고 송사관이 사망을 하게 되고 충주에서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사망하고 한성에서 이제 선조가 피난을 가죠. 우주로 피난을 간다. 분조라고 해서 이제 광해군이 돌아다니면서 싸우게 되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 하나씩 읽어봐요. 직지심체유절이 금속활자로 관행되었다. 우왕때 여기는 이제 청주죠. 청주의 흥덕사 이렇게 뭐 지금 세종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청주고 조금 더 이제 북서쪽으로 간 이 청주가 이 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한강이 흐르죠. 명칭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청주 여기는 충주다. 2번 읽어봅니다.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흥선때 일이죠. 충남의 예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뭐 지역사를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오페르트가 지역사 문제에서 충남 예산 이렇게 외워놓으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될 거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은 걸 외우는 것보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좋겠죠. 3번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외군에 항전하였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금대라는 명칭 충주에서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졌다. 4번 명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괴산 충북이라고 그려요. 만동묘 송시열 때문에 만든거죠. 5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하게 되면 최충헌의 사노비가 되죠. 개성에서 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 밀림 이름을 좀 기억해둬요. 정발장군 송상원 그리고 신립 을 기억해두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보죠.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행주산성에서 하게되면 조명연합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외군이 명과 강화교섭을 재개했다네. 행주산성에서 패한 외군이 강화교섭을 재개했다네. 휴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군사들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 맨 마지막에 지난달 외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여 전쟁도 끝났다네. 흘러간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면 좋았겠군. 이제 유정이 파견이 되죠. 이 사이에 있었던 시기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전이 있고 휴전 전에 조명연합군에서 조명연합군부터 한번 정리해봐요. 1번 밀림이고 2번은 이순신과 김시민이 등장을 하는 시기. 이중신이 하게 되면 옥사당한 전쟁 순서가 옥사당했다. 옥사당한 김시민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조명연합군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죠. 평행론이라고 했어요. 평양성을 탈환을 하게 되고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등장하죠. 그리고 논계 하면 진주지역에서 논계가 외장을 안고 뛰어들어버렸죠. 모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가 휴전협상이 있는 시기고요. 4번 마무리 시기입니다. 바보짓을 바보짓으로 시작을 하죠.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직산전투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배가 있다. 명랑입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마무리에 실직병도까지 기억해두시면 임진왜란이 끝난다고 했어요. 이 사이에 있었던 시기니까 휴전하고 이 정도 사이가 되겠죠. 한번 선지 읽어봅니다. 일본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살아났다. 이 앞에가 되죠. 조명연합군 옆에 보시면 평행론에서 평자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점령하였다. 이괄은 인조때죠. 인조반정에서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 후궁과 내통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뢰비 탕검대에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이건 밀릴때 시기죠. 밀릴때 오른쪽에서 1번 시기입니다. 4번 이순신이 명랑에서 외수군을 대파하였다. 12척의 배 옳은 설명이죠. 여기서는 철수와의 전쟁도 끝났다네 라고 하니까 표에서 보면 교섭을 제기했다면 이 정도가 가에 해당할 테고요. 이 정도가 나에 해당할 겁니다. 5번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화려하였다. 정봉수하고 이립은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조때 정묘호란 시기입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러죠. 임진왜란에 대한 이 내용들 첫 맨 처음에 푼 문제에 정리되어 있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군 국교 교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은 의주로 파천한 국왕이 내린 국문교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군에게 잡혀가 협조한 백성의 죄를 묻지 않으며 어쩌고저쩌고 했죠. 의주로 파천한 국왕 또 정리해봐요. 1번 밀림의 시기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 정발장군이나 송상관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탄금대에서 신립이 패배를 하고 한양이 밀리죠. 한양에서 의주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간때 이때가 제시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거죠. 그리고 이후에 반격이 있죠. 반격은 어떻게 돼요? 이순신하고 김시민이 등장을 한다. 이순신 옥사당한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명연합군이 등장을 한다. 평행론이다. 평양성이 탄환이 되고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하죠. 누구예요? 권율 그리고 논계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휴전이죠. 휴전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다. 칠직명로 라고 했어요. 칠천여왕 전투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었지만 직산에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 등장해야죠. 명랑에서 12척의 배 그리고 노량에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의주피난 이유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이순신이 명랑에서 외의수군을 대파했다.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냐면 바로 맞는 내용이죠. 2번 신립이 탐검대에서 배수해진을 치고 항전하였지만 졌다. 밀릴 때의 얘기죠.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밀리니까 의주로 피난을 했다라고 외워두시면 쉽다라고 했어요. 3번 이종무가 외국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세종대죠. 4번 계약조가 세종 스시삼계 이것도 세종대죠. 5번 조선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왜란 삼포왜란 언제예요? 중종대죠. 이때 뭐가 설치가 돼요? 비변사가 설치가 된다. 3월 임 이렇게 삼포왜란 두 문자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임진왜란 때는 비변사가 최고기구화가 되는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 다 풀어집니다. 자 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가상뉴스 이후에 전개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며칠 전 우리 군사들이 명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번엔 간단하게 적어봐요. 1번 밀림 2번 반격 3번은 뭐예요? 조명연합군이죠. 그러면 평 행 논 이라고 했어요. 조명연합군의 평행 논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행주 한성에서 권율이 이기고 논계가 진주해서 희생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하게 되면 평양성 이후에 행주 산성이나 논계에는 이상하게 잘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휴전이 있게 되고 4기 마무리 단계 7천량 예전에서 원균이 삽질을 하고 직산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명랑 예전에서 12척의 배로 승리를 하고 노량 예전에서 이순신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 정도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읽어봅니다. 1번 이순신이 명랑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바로 나와버리죠. 명랑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에 1번이 바로 맞는 내용이 나왔어요. 1번 최문선이 진포에서 외구를 격려왔다. 너무한 내용이죠. 고려 위쪽도 또 암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부산이 밀리고 지도 있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부산부터 쭉 밀려가는 과정을 그려보면 쉽다. 라고 했어요. 정발장군이나 송상헌이 사망을 하게 되고 충주 탄금대에서 신입이 사망을 하게 되고 한양에서 한양이 밀리는 과정에서 선조가 도망을 갑니다. 반격도 적어봐요. 이순신하고 김시민이다. 이순신은 외우기가 쉽다. 옥사당한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한산도 하면 화깃진 4번 읽어봅니다.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여 세종대죠. 5번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원의 기경환도에 원종의 기경환도에 붙여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배중손이 진도로 그리고 김통정이 제주도로 들어간 그런 사건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른쪽 내용은 맨 처음에 맨 처음 문제에 정리된 것대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